집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이런 일 하고 있어요 다 뽑았는데? 겨울아 잘 잤어? 여름이 밥 먹지? 없던데 여름이? 먹고 갔네 얘네들 벌써 밥 다 먹었어 밥 남았던데? 그 여름이 다 먹는거야 잘 잤어? 너무너무 시원해서 했더니 바람이 불거니 안 좋네 봉지 가지고 나갔나? 응 봄이 잘 잤어? 아이고 아이고 인사하는거야? 봉지 뜨거워 지금 뜨거워서 못가 그늘에 있자 저거 봐봐 뜨거운거 봐 비는 안오는데 뜨거워서 못가겠어 가을아 우리 새벽에 갔다 왔으니까 낮에는 좀 쉬자 저 봐봐 저 햇빛 뜨거운 때 봐봐 너 그래도 가고 싶은거야? 저 뜨거운데? 그 날은 오늘의 눈에 오는 날 또 눈에 오는 날 우리의 눈에 오는 날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가을이의 계절 뜨거운데 뜨거워 물을 눈에 오는 날 하늘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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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아, 여기까지만 가자. 저 밑에는 뜨거워. 여기까지만 왔다갔다 하자. 저기 뜨거워서 못 가겠어. 바닥이 흐끈흐끈해서 가을이 발바닥 아파. 뜨거워서. 여기까지만 가자. 다시 가려가겠다. 다행이다. 하루은 일정대로 보셨는데, 여기가 다행이다. 너는 뛰어들어? 여기가 다행이다. 여기가 다행이다. 여기와. 제가 다행이다. 자, 이리와. 아멘 요즘 같은 더운 여름 한낮에 얼굴이 화끈거려서 피부에 열을 식혀주고 진정 보습에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조회보 오로라 진정 8라인인데요 화장품에 들어가는 일반 정제수 대신 신 물질로 떠오르는 플라즈마 활성스가 들어있는데요 독자적인 기술로 녹여낸 플라즈마 활성스는 피부 진정과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피부 본연의 건강을 되찾아주는데 도움을 줘요 피부에 열감이 느껴질 때마다 수시로 뿌려주는데요 피부가 진정되어 시원한 느낌이 들어 한여름에 사용하기 너무 좋고 자극적인 원료와 향료를 최소화해서 순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조회보 카밍 토너와 앰플 크림은 플라즈마 활성스의 제주 당근잎 추출물과 해수 발효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과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 건강한 피부 장벽을 만들어줍니다 끈적이지 않고 바로 흡수되어 요즘 같은 여름에 사용하기 너무 좋았어요 신물질 플라즈마 활성스가 들어간 조회보 여러분께 추천해드려요 신문의 정상에 대한 과정 정상은 매일이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특이므로 추척하시면 아이고 햇빛 비친다 더워서 거기 있었어? 응 올해는 꽃이 안 피네 무슨 꽃? 저거 작년에 푹 썼었는데 겨울아 겨울이 어디가? 거기 시원해? 소망이 밥 먹었어? 대답하는 거야? 희망이 밥 먹었어? 응 너도 대답해? 밥 먹었어요 희망아 엄만 어디 갔어요? 몰라? 엄마 어디 갔는지? 엄마 애기 가졌어 엄마의 동생 가졌어? 응 아까 저기서 다니던데 응 너 주실 때 저거 할 때 여기 왔다 왔다 하더라고 그리와 함께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해 엄마가 더 좋은 곳으로 그리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